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레코딩 타임즈 두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속삭이는 걸로 했나? 아니 근데 이게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아니겠지만 타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타임즈요? 타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타임즈 그렇게 하셨죠 저는 이게 설을 작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눈을 심어들고 눈을 눈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용한 녹음 상황을 설정을 해보자 그래갖고 좀 목소리를 작게 해줘야 되는데 점점 속삭이는 느낌이 돼가고 있어서 원래 우리가 되게 다른 인트로가 돼가고 있어요 레코딩 타임즈 저희 지난 시간에 띄웨2로 정말 벼르고 별렀던 사장님의 사장님이 진짜 수건 사업 같은 컨텐츠로 저희가 시작을 해 봤는데 이게 하면은 되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향가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찍는 과정이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첫 촬영을 하고 나서 전부 다 단체로 집단 멘붕에 빠졌었죠 이거 계속 할 수 있느냐 계속 해도 되느냐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랬는데 우리 다 같이 고생하기로 하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은 이것도 착착착착 저희가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장님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겠죠 그렇죠 사장님이 뭐 그래 어떻게 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역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가격대를 좀 많이 낮춰 봤어요 사실 이게 듀엣2라는 게 가격대가 80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80만원이 처음 홈 레코딩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되게 좋은 그런 오디오 소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고품질의 오디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비쌌던 거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처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관련 예산을 한 20만원대 정도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입문자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USB96 모델이에요 자 언박싱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프리소너스의 오디오 박스 USB96 이에요 이게 이제 정말 가격이 좀 저렴하죠 저렴한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박스가 꽤 뭐 그럴싸합니다 여기 보면은 PC맥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나와있고요 자 이렇게 열어볼게요 스티커 오 좋네요 프리소너스 스티커와 가이드 같은 게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 붙이세요 네 좋네요 노트북에 이렇게 붙이라고 딱히 추천을 드릴만한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양쪽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는 사이즈는 저기 우리 스튜디오 24C 랑 비슷한데 오히려 박스는 더 크게 되어있는게 스티로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안쪽에 실리카겔 밖에 없고요 얘는 이제 뭐 그런 주렁주렁 듀엣 같은 뭐 이런 인풋아웃풋 그런 문어발 없이 바로 앞쪽에 노트가 직접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48V 팬텀파워 그리고 1번 채널 인풋 2번 채널 인풋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헤드폰 볼륨 그리고 메인 아웃풋 그리고 믹서 인풋이랑 플레이백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하실 때 이쪽으로 하면은 내 악기 소리를 더 크게 이쪽으로 하면은 반주 소리를 더 크게 해서 녹음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뒤에 살짝 까볼게요 살짝 까면은 자 USB인데 이거 C타입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 USB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 인아웃과 메인아웃 LR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네 끝이네요 다시 20번 넣을게요 네 네 언박싱 잘 해봤습니다 뭐 박스도 단촐하고 들어있는 것도 뭐 딱 거기서 거기죠 뭐 얘가 조그마하니까 그렇죠 애초에 얘는 그 노브 단자들이 전부 다 여기 붙어있고 인풋들도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어발식과는 달리 다른 주변 부품 없이 그냥 여기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여기다가 채널 1번에다가 마이크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드라이버부터 깔기 위해서 일로 왔습니다 자 프리소너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부터 가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아까 받아놨어요 그만 받아 쥐소 네 이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아 소리 우렁차요 굉장하죠 네 네 자 유니버셜 컨트롤 인스톨러 바로 설치를 진행을 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뭐 그냥 가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어 우리 어디 있나 네 유니버셜 컨트롤이 있고요 유니버셜 컨트롤만 사실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를 해줍니다 네 유니버셜 컨트롤 요게 저희한테 필요한 거 보면 또 다른 악기들입니다 요거는 네 오디오박스 USB 드라이버 이거는 깔아야 될 것 같네요 오디오박스 USB 드라이버 이거랑 확실히 그 F 맥제품과 PC제품들은 좀 요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뭘 좀 하다 게 많아요 그렇죠 호환성이 많다 보니까 뭘 할래가 일단 되는 거죠 약간 그 선택 장애를 약간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니버셜 컨트롤과 오디오박스 USB 드라이버만 지금 이렇게 남겨놨어요 알았어요 바로 인스타를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보자마자 오오오오 세상이 돌아가죠 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취사선택을 해야 되죠 네 지금 뭐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뭐 이게 노트북이 산 지 얼마 안 된 거라 빠릿빌릿 빠릿빠릿합니다 맞아요 사장님이 이거 하라고 노트북까지 사줬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각자 노트북이 하나씩 증여 아닌 증여가 됐잖아요 이게 무슨 복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착취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되게 모르겠어요 장단이 있는 좋으니까 일을 해와라 좋으니까 해와라 그렇습니다 리부트 나우 또 리부트를 해야 되겠네요 리부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셜 컨트롤을 깔아봤습니다 바탕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레이트는 지금 여기까지 96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죠 192까지 지원이 됐었던 듀엣과는 확실히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48로 해놨고요 어쨌든 48로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퍼 사이즈는 저희가 256 아니면 512로 할 건데 256으로 통일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따가 큐베이스 열고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레이턴시가 변하는지 이따가 잠깐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게 아프다면 좀 다르죠 스펙들에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가 컨트롤러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슨 인풋의 볼륨 뭐 이런 걸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여기에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48V 우리 팬텀 파우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즈비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2 곱하기 2 그렇죠 지금 2채널로 밖으로 지금 저희 언밸런스 케이블로 지금 저렇게 아웃풋 나가고 있고 여기 지금 인프 두 개 지금 방금 은정 씨가 가르쳐 주셨던 이 두 개가 인스트와 마이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뭐 캐논도 들어가고 네 5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5로 스테레오로 양쪽으로 나눠서 뭐 기타 받으실 수도 있고 캐논으로 스테레오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꽂아서 마이크 사용하셔도 되고 보통 보면은 사실 기타 치는 사람들이 이 보컬까지 가이드를 뜨는 경우는 사실 이게 인풋이 두 개면 살짝 모자란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빼야 되거든 이게 마이크를 하나 캐논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타를 저희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모노소스가 훨씬 많긴 하지만 스테레오 받을 때를 대비해 갖고 항상 스테레오로 꽂아 놓잖아요 그럼 기본으로 3개 있어야 되는데 3인풋은 없다고 다 4인풋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2인풋에서 4인풋 올라갈 때 이제 스펙업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비용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2인풋과 4인풋에서 그런 부분들 메인으로 기타를 스테레오로 항상 연결을 해 놓으시고 마이크까지 따로 쓰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를 해놓으면 항상 뺐다 꼽았다 해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걸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사실 베이비 페이스를 쓰고 있는데 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지만 딱 하나 불만인 게 기타 녹음하고 마이크 녹음할 때 잭 뺐다 꼽는 거 그게 귀찮아가지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커넥터 48 썼었거든요 앞면 2인풋만 4개 막 막 그냥 미리 다 꽂아 놓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안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도 지금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게 컴팩트하고 사운드도 좋고 되게 좋긴 좋은데 가끔씩 그럴 때마다 옛날에 그 렉형의 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인풋 두 개짜리고요 가격이 할인 가격이 15만 6천원이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작하시는 초심자 여러분들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사야 돼요? 라고 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검색하셔서 그냥 판매량 1위인 제품을 사시면 돼요 10만원대 맞아요 그러면 시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오디오의 퀄리티가 레코딩 퀄리티 출력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요 10만원짜리 알고 나서 좀 아쉬운데? 거짓말이에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십 몇만원짜리를 일단 사신 다음에 그걸로 아쉬움이 진짜 생겼을 때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업그레이드 방법이고요 사실 때는 뭐 이것도 좋은 예 중에 하나지만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딱 친 다음에 가격대 설정 10만원에서 20만원 이 사이로 해놓고 랭킹순 판매량 제일 많은 순 그리고 좀 이뻐보이는 거 그 중에 뭐 평점 나쁘지 않은 거 아무거나 사도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인풋이나 아웃캐스도 웬만하면 투인 투아웃일 거고요 그리고 오디오 엔진도 거기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디자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 해서 골라주시면 되고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 인트로 엔트리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검증이 된 제품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 라고 하시면 그냥 어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96 이게 이제 왜 96이냐 아까 96까지 헤르츠 나오는 거 보셨죠 192가 안 나와요 얘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앞에 스펙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 2.0으로 연동이 되고요 다 2.0이죠 네 맥과 윈도우에서 전부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나와요 SPL 트랜시이언트 디자이너의 그러네요 프로세싱이 되고 있고요 맥 EQ가 복합이 돼요 이거 뭐야 준다는 거야 뭐야 무료 플러그인인 거야 이거 준다는 건가 음 이걸 구매하면은 이거 주는 거야 무료로 제공된다네요 아 그러네 대박이다 총 100만원 이상의 7가지 유형의 플러그인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와 근데 이거 대박이네요 이거 진짜 이거 물론 이거 정책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주는 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거 SPL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이거 어태커 이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 맥 EQ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돈 주고 살려면 꽤나 그 막 자잘자잘하게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요거 때문에 많이라도 이거 사시면은 거의 뭐 이거 쓰시기만 해도 그리고 지금 렉시콘 버는 느낌 렉시콘 엄청나죠 네 렉시콘 크래싱 리버브 야 이거 여러분 살려면 이거 이븐타이드까지 보통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이것도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아니 브레인웍스 아니 15만원 6천원짜리 샀는데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더 땡기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제공해주는 번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 스펙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프리퀀시 리스펀스가 20Hz에서 20kHz까지 나와있고요 가청 주파수 그거대로 나와있죠 그리고 어 여기 바이러스 위협방지가 지금 지금 사실 V3 켜놓은 상태거든요 켜놨는데 윈도우 10이 켰는 줄은 몰라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인터널 샘플 프리퀀시 셀렉션이 96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박스 야 바이러스 위협 바이러스에 저는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V3가 켜져있는 상태예요 너 자꾸 꺼져있다 거짓말할래 켜져있구만 보안상태 안전하다고 하고 있죠 네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갑자기 V3 광고가 됐죠 네 왜 이런거죠 안철수님 감사합니다 그렇네 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샘플 레이트 96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92까지 선택 가능한 모델들은 확실히 더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3개월 5개월로 무이자 할부를 하게 되면 월 3만 1200원에 저렴한 가격에 엄청나요 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인터넷 이용비 내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제 프리소너스의 오디오박스 USB 96이 재생장치가 되는 거예요 클릭 자 여기 메인에서 이렇게 볼륨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그렇죠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끝났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컨트롤러 이렇게 켜잖아요 컨트롤러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노브 같은 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세팅 빛이 있어야 어둡이 있다네요 빛이 있어야 어둡이 있다네요 그렇죠 웃고 있어요 뭔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띵언을 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컨트롤 이게 다기 때문에 뭐 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데모가 있는데 데모 버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밑에 쓸 수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쓰지 않죠 그렇죠 세팅해서 always on top 해놓으면은 그냥 위에 떠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일 뭐 show all device 뭐 이렇게 네 클로어 all device 뭐 그냥 all device 그렇죠 네 변하는 게 없어요 뭐 다른 걸 보고 check for update 네 네 뭐 저게 다른 이야기죠 네 뭐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발버둥을 쳤지만 보여드릴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 키워넷츠까지 샘플레이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투인 투아웃에 오디오 박스 USB 96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엔트리크 모델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러면 큐베이스 켜서 우리 샘플레이트만 먼저 한번 체크하고 악기 선택을 미리 해놓은 다음에 모니터 저기 마이크 들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활용편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1,9,0,3,2,0 촬영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다시 2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네요 VST를 찍어놔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트루먼트에서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할리온 이거 큐베이스 사시면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VST입니다 네 자 여기서 피아노를 하나 약간 EP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번에는 저도 옆에서 구경하다가 자연스럽게 큐베이스 조작법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옆에서 은총씨 하시는 거 보면서 꾸준히 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예정입니다 자 EP 뭐 있을까요 오셔닉 EP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정말 바다 같네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EP를 원하고 있죠 네 일반적인 EP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EP 뭐 이런 거 안 나오려나 그러게요 그냥 EP면 되겠는데 네 로즈 로즈를 로데스로 읽은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죠 로즈 없는 것 같죠 지금 네 없네요 네 로즈는 없고요 그러면은 어 보자 뭐 EP가 딱히 맞다 뉴 웨이브 EP 방금 위에 뉴 웨이브 EP 하나 있었네요 뉴 웨이브 EP요 새로운 파도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아 신파라는데 신파 신파래 신파 오 좋네요 약간 벤조 느낌도 살짝 있고 저기 톤 컬러로 살짝 바꿔주면 좀 더 부드러워질랄까요 어딨나요 톤 컬러 톤 컬러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어 EQ창 띄우신 다음에 살짝살짝 하이 깎아주시면은 그렇죠 깎아져버리면 어 좀 더 부드러워져 좀 켰죠 네네 음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 미디를 하나 불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디오 트랙을 하나 불러볼게요 네 오디오 트랙을 이따 은총씨가 기타를 녹음하셔야 되니까 네 불러놓고 여기에서 팬텀파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켰고 캔텀파워를 딱 켜면은 자 여기서 인풋 세팅을 해볼까요 인풋 세팅을 하려고 해봐요 어차피 인풋 1 아니면 인풋 2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없죠 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형 보이시죠 네 그리고 들어볼게요 음 잘 들어가고 있겠네요 아주 잘 들어가네요 핑크스는 좋아요 불러가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까지 잘 들어가는 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 동안 얘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좋은 기능은 그냥 얘가 보고 싶을까 봐 얼른 온탑을 해놓고 위에 뛰어놓는 것밖에 없지만 역시 거슬리죠 바로 얼른 온탑을 해제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기서 패널을 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디바이스 셋업에서 우리 저기를 볼게요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지금 오디오 박스 아시오 드라이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턴시가 9ms가 나오잖아요 자 ms는 여러분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그래서 0.01초가 됩니다 0.001초가 돼요 그래서 이게 9ms라고 하면 이제 10ms 이게 0.01초가 돼요 100분의 1초가 되는 건데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 100분의 1초 단위부터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디바이스 셋업에 지금 인풋이 100분의 1초로 되어있죠 100분의 1초 그래서 9.938ms 10ms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12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안정감이 좋아지는 대신에 어떻게 되느냐 인풋 레이턴시가 늘어납니다 15ms 이 정도면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15ms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누르는 것과 소리가 나는 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약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레이턴시가 2048로 할게요 이거를 버퍼 사이즈를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레이턴시가 47이 됐죠 이 정도면 이제 100분의 아까 1초였잖아 이건 이제 거기서부터 5개가 늘어납니다 100분의 5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티가 납니다 알고 알고 그리고 이게 16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 방금 보셨죠 1.몇으로 나왔죠 레이턴시가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아무리 민감한 사람들도 5 까지 알아 듣는 사람은 없어요 5미리 세컨드에서 10미리 세컨드 사이면 진짜 웬만하면 진짜 절대 모르고 아무리 민감해도 진짜 민감한 사람이 제가 4까지 구분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미리 세컨드인데 약간 느껴진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어쩔 수가 없어 그 민감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그래서 한 7, 8 정도만 돼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양을 좀 좋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256이나 128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셋업은 10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256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9.938이 됐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안정감도 괜찮고 레이턴시도 느껴지지 않는 이거 가지고 레이턴시 느껴진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10미리 세컨드라는 훌륭한 아주 훌륭한 레이턴시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또 보자 않았지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입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